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는 내일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내일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 제가 관심을 가질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빅히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지난 작년 10월 15일날 상장하자마자 BTS의 많은 팬들이 샀다가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상당 기간 동안 지금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상장할 때 그 가격대를 돌파를 못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제 얼마 전에 또 좋은 일이 있었죠. 뮤직비디오가, BTS가 만들었던 뮤직비디오가 4억 뷰가 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빅히트에서 만든, BTS가 만든 4억 뷰가 넘는 동영상이 뮤직비디오가 11개째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억 뷰를 했던 DNA, 그리고 11억 뷰, 작은 것들을 위한 C, 9억 뷰가 다이나마이트였는데 이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날이 4억 뷰를 넘었어요. 그래서 11번째 뮤직비디오가 됐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한 4%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TS의, 빅히트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진입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그래서 4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아리나니아 그란데와,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소속돼 있는 글로벌 기획사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죠. 무려 100%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1억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회사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어차피 공략 안 하시는데 시초가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목표를 제시를 해드리면 상장됐던 35만 원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목표를 35만 원 두시고, 35만 원을 도달했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괜찮습니다. 손절 나이는 2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빅히트 글로벌 엔터 업계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다 윗고리가 달렸고, 한 26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신 거죠? 그렇죠. 엔컨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26만 원대가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상장됐던 가격, 지난 10월, 10일에 상장됐던 35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가 26만 원을 돌파한다면 35만 원까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간판주 빅히트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대표님은 어느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에이테크 솔루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오르는 걸 추력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닷건에 있는 걸 매집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좀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게 저는 맞는 정답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형 제작업체죠. 금형 제작업체인데,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15.98% 정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라이다를 개발 중이다, 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당장의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언젠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1만 6천 원으로서 한 2.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측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닷건에서 매집도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LG전자가 지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핸드폰 사업을 최소식화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 전장 쪽과 배터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팀쿡시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애플 쪽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애플카로 나올 수 있는 차는 자율주행 기반일 것이다. 이 발표도 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자율주행 이슈는 앞으로 조금 가늘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렸는데 흐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쌍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하나 올라오고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오히려 차트의 모습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시점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목표치는 19,5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 A테크 솔루션인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오늘 종가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 미리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보면 좋을 내일장 간판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